뿜뿜뿜뿜 뭐한겁나 이 카드야 이게? 범잇 허덤약 어상필 아니 원한 이것도 좋다고 썼는데 지금 보니까 물 뿜기 하하하하하하 위호환이네 이게 쓰레기네 저거 사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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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위호환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허밋빨간색으로 칠하면 강해지나요? 아니오 호박에 줄긋된다고 수박대야 다정 응 방울을 얻습니다 상자를 열때 저주를 두장 받습니다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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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이울 줄 알았는데 쉽지 않네. 아이 미친 진짜 이거. 이거 웨이코임? 정신 나가? 1코에야 쓰지. 어떻게 쓰냐 이걸. 미라손 오어 가방 선택 추가할게요. 너무 빡셰보이. 너무 빡셔보이가 있었습니다. 너무 빡셔보이가 됐어요. 그들이 자기 수 before. 먹미 손. 침! 넷. 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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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게는 가면 일트. 라가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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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왜 같이 잡히지 않길 바랬는데. 근데 쉽게 잡았네요. 여흑 시킴 뿜뿜. 라고 할 수 있어요. 짜자. 흥뿜기. 줄넷사네. 흥뿜기. 줄넷사네. 아이씨. 아니 불꽃 오메가인데. 강화 따위. 하지 않는다. 영웅은 강화 따위. 난 한다른. 영웅은 강화 따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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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각. 아이씨zip. 공각이네. 전 현 몇개 먹으면 진짜 쎄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임자 만난 선받자 식물이다 식물 풀 포켓몬이라 보레아칸 아님 말고 풀 포켓몬 엔트로피 그림자 망토 안나오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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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방 2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빠대 헌현이 제일 중요한데 염주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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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잘하네 염주특 염주특 더 먹어도 되나? 후회 이게 후회지 내가 죽는다구요 후우 미칠 뻔 그만 수금의 문턱 살짝 밟고 왔다 그만 더 줘 그만 두개 어 수금의 문턱 역시 금왕이야 금왕 나오고 다니까 매복이 별로 필요 없었네 아 아 아 아 천현 천현 좀 천현 좀 천현 좀 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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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다단하게 암악 도착 아니 별로 체력을 못 아킨 것 같은데 흠 헌현 좀 줄래 응 그런거 없어 어 아니야 개슛 할테 있어서 괜찮아 생각보니까 이기나? 이기나? 아직 여기까지도 괜찮다 그냥 막아버렸는데 어? 이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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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뱀 헌현이 있었으면 쉽게 이겼을 듯 아마 미션 성공 알마녹스 1,2,1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없었으면 힘들었겠다 저주 못 먹었으면 힘들었을 듯 똥쟁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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